네, 안녕하십니까. 인진입니다. 영상을 찍는 날은 3월 3일 오후 4시 28분이고요. 오늘도 제 두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이 차트 보고, 전략 짜보고, 시나리오 짜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니까 무조건 예서지 마시고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의 이름은 첫 번째로 현대바이오라는 종목 준비했습니다. 36,500원의 12.14% 상승하면서 마감된 종목이고요. 워낙 이슈도 많고 많이 움직이던 종목이다 보니까 한 번쯤은 다시 보실 만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고 전반적으로 일단 추세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공부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차트 보기 전에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오늘 장중에 미리 얘기를 했던 종목입니다. 장중에 현대바이오 오늘 볼만할 것 같네요. 마지막에 체크해볼 수 있는 건 현대바이오밖에 없겠네요. 오늘 공부 종목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네요.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현대바이오가 실제로 공부 종목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. 그래서 아마 어르신 분들은 보고 계시겠죠. 그래서 현대바이오 일단 차트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존에 굉장히 좀 급등락이 심하게 올라왔던 차트 흐름들이 좀 있었고요. W패턴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타이트한 그 다음에 등락폭을 좀 크게 잡아내주면서 W패턴 한번 올렸었다가 추가 급등 그 이후에는 이렇게 가방으로 전반적인 추세가 내려왔던 종목이에요. 즉 급등 그 다음에 하방 그리고 나서 지금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패턴들이 어떤 패턴이냐 천천히 차트가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방의 느낌이 들었었고요. 이 상방의 패턴들을 잡아줄 때 저점이 있는 분위기는 정확히 상방의 느낌이 잘 들어줍니다. 왜냐하면 저점 자리가 좀 올라가주는 느낌도 있고요. 이 자리 여기가 약간 이탈해서 차라리 여기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서 패턴을 이렇게 잡아줬으면 좀 더 이뻤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좀 내려와 있는 분위기 때문에 조금 다소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잘 끌어올라와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. 자 대신에 아까 윗변 자리를 잡을 때 이렇게 가주면 더 좋을 텐데 어떤 패턴으로 갔었냐 저항대가 34,800원 35,000원 자리에 앞쪽에 지지 포인트 저항 포인트 이렇게 잡히게 되면서 35,000원의 중요한 라인을 설정을 해주면서 저항을 막고 계속 떨어졌다. 그 다음에 저항으로 찍어 눌렀다. 그런 패턴들이 나왔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각수련 분위기가 나와주는 종목이기도 해요. 정확히 얘기하면 삼각수련 분위기에요. 삼각수련 패턴이 아니라 삼각수련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아까 얘기했던 여기 저점 라인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지지 라인을 받아줬으면 삼각수련 패턴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라도 잡아줬으면 삼각수련 분위기가 좀 더 이쁘게 나왔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쉬운 게 35,000원 또는 34,800원 자리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윗변이 딱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에요. 중간중간 비워주는 부분들도 있고요. 이런 자리로 그래서 상승형 삼각수련 볼 때에도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. 그래서 그냥 차트를 모아주는 성격으로 그리고 차트를 잘 뭉쳐주는 느낌으로 이렇게까지 끌고 왔던 종목 중에 하나다.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이 35,000원 34,800원의 저항대를 어떻게 해주었느냐 본봉상으로 봤었을 때 34,800원 자리를 뚫어주고 올라가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게 되겠죠. 34,800원 35,000원 자리가 어디냐? 여기 여기. 자 그럼 오늘 패턴으로 봤었을 때 막고 떨어지고 그리고 지지받고 올라오고 35,000원 자리를 최대한 뚫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게 눈에 보이죠? 그리고 지지를 받았던 부분들도 좀 보이고 그래서 아 1봉상 라인 확실하게 오늘 저항받고 지지받고 하는 것들을 확인했구나. 중요한 라인 확인할 수 있겠구나. 그럼 내일 어떻게 되냐? 눌렀다가 버텼다가 올라가는 흐름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. 그러면 당일 단타 성향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눌렀다가 버티고 올라가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려면 하루 이틀 또는 2, 3일 정도 볼 수 있는 패턴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. 하지만 당일 패턴 자체가 조금 등락폭기 나오는 종목이에요. 애초에 등락이 좀 있고 윗고리, 아랫고리, 양봉과 은봉이 굉장히 좀 길게 나오는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루 만에 찍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시간 투자를 할 가능성도 있고 한 번에 아랫고리를 달고 올라가주는 패턴들 또는 아랫고리를 달고 버텨주는 캔들로 한 2, 3일 정도 버텨줄 수도 있다라는 거. 그래서 3만 4,800원의 중요한 라인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 그래도 등락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려서 라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서 라인을 밑에 하나, 그리고 하나 더 추가.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라인들을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현대바이오란 종목을 전략으로 본다면 볼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면 앞쪽에 이런 저항구간대들이 있어요. 4만 원짜리, 4만 2천 원짜리, 그다음에 4만 6,800원, 4만 7천 원 좀 되겠죠. 이 위쪽 저항대가 있어요. 이거를 다시 뚫고 올라가주는 흐름들이 이렇게 나와줄 수도 있다. 다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건 현대바이오란 종목이 그냥 차트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. 이슈, 테마, 이런 것들을 또 잘 타고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하시고 제약바이오 종목이다 보니까 너무 길게 끌고 가려고 하기보다는 단발적으로 익절도 잘하면서 최대한 최소의 익절라인 잘 잡아놓고 움직이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현대바이오란 종목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마지막으로 내용들 정리된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종목은 현대바이오란 종목이었고요. 4만 6천 5백원, 4만 5천 5백원, 4만 5천 150원 여기가 이제 4만 5천원 부분 첫 번째 그 다음 4만 4천 8백 50원 자리 여기 두 번째 밑에 하나 더 열어서 3만 4천, 아니 3만 4천 5백 50원 자리까지 볼 수 있고요. 사회가 3만 4천 3백원 자리 이탈정리 잡아봤지만 조금 더 전략을 다양하게 짤 수 있다라는 거 1봉상 저항 때 뚫어주고 올라왔고 여기가 삼각수렴 따졌을 때 위로 상승형 삼각수렴, 윗변 자리랑 비슷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평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고 최근 저점 우상향을 하면서 삼각수렴 분위기를 잘 잡아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종목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저희가 두 번째 영상 또 올라가 있으니까 보러 가시면서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